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질병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또 역시 가장 신경쓰이는 게 바로 혈관입니다 혈관이 어디가 탁 막히면요 그렇죠 심장 쪽에 막히면 심근경색증으로 급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뇌에서 막히면 정말 무서운 중풍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혈관질환 항상 염려하게 되는데 제가 오늘 제가 중요한 정보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내가 10년 후에 이런 혈관질환이 걸릴 수 있는 위험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 잘 따라 하시면요 아주 쉽게 내가 10년 후에 과연 내 혈관에 막힐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측정 도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10년 후에 내가 심장병이라든가 중풍에 걸릴 위험률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방법은 제가 계산하는 방법을 맞는 것이 아니고요 미국에 정말 저명한 심장 관련된 학자분들이 만들어낸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들어가서 인터넷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잘 드릴 테니까 이걸 잘 들으시고서 한번 인터넷 들어가셔서 꼭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미리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요 본인의 혈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혈압이 높은 혈압 낮은 혈압이 몇인지 그걸 알고서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아셔야 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중에서도 총 콜레스테롤 있죠 그것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 아시죠 HDL HDL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 그 수치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그러면은 아마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걸 알고 나서 인터넷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구글로 들어가세요 구글에 들어가셔서 검색창에다가 뭐라고 치시냐면 영어로 치시는데요 자 일단은 심장 하트죠 H E R T 치십니다 그리고 한 칸 띄시고 칼큘레이터 C A L C U L A T E R 칼큘레이터 계산기죠 이걸 다 칩니다 그렇게 치면요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여러 가지가 쭉 사이트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어디 사이트로 들어가시냐면 A C C A H A A A S C V D 리스크 칼큘레이터라고 써 있는 이 사이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A C C A A A A A A S C V D 리스크 칼큘레이터 여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걸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지금 보여주는 이러한 모양의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에 보면 계산하는 게 나오고 그 몇 가지를 좀 거기다 입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영어로 뭐라고 써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영어로 써 있는 내용을 좀 보시면 당신의 심장병 중풍의 10년 후 리스크를 계산할 수 있다라고 지금 써 있죠 여기에 그리고서 오른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2013년에 A C C A A A 가이드라인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은요 A C C 는 뭐냐면요 아메리칸 컬리지 오브 카디얼로지 라고는 뜻이고요 A A A A 는요 아메리칸 헛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해서요 미국에 있는 그 심장협회를 얘기합니다 이런 데서 이분들이 연구를 하셔 갖고 만들어 놓은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왼쪽에 있는 것들을 쭉 치고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몇 퍼센트라고 딱 나옵니다 내가 과연 10년 후에 이런 심장병이 걸리거나 중풍이 걸릴 수 있는 위험률이 몇 프로인지가 딱 나오는데요 근데 여기에 예외되는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이걸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어로 써 있죠 제가 하나씩 알려 드리면 첫 번째로요 과거에 이미 심장이 막혔던 진단을 받았거나 또는 중풍을 이미 알았던 사람들은 이 계산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계산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심장병을 진단받지 않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풍 걸린 적이 없는 분들만 이 계산이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LDL 수치가요 LDL이라는 게 뭐죠? 나쁜 콜레스토이죠 나쁜 콜레스토 수치가 190 이상이 나오면 190 이상인 분들은 이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것을 하시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 이 말씀을 여기서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40세 미만이거나 또는 80세 이상인 경우는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의문들은 40세부터 79세 사이의 분들만 이 계산기로 계산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여기서 좀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요 총 콜레스토 수치가 있잖아요 총 콜레스토 수치가 320 이상인 분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걸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20이 아닌 경우 그 밑인 경우만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왼쪽에 보시면 칸을 채우면 되는데요 제일 먼저 나이를 채우면 나이 나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나이로 쓰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미국 나이니까 만 나이로 적으시면 됩니다 만 나이로 일단 처음에 칸을 채우시고요 두 번째 성별이 있죠 그래서 여성이냐 남성이냐 메일이냐 피메일이냐 남성이 메일이죠 여성은 피메일입니다 그래서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종이 있습니다 레이스 인종이 있는데 인종은 보시면 밑에 한국인들은 other other로 적으시면 됩니다 거기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총 콜레스토럴 쓰는 나이 나옵니다 영어로는 total 콜레스토로라고 나옵니다 T 콜레스토럴이죠 여기다가 본인의 총 콜레스토럴 수치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바로 밑에는 HDL 콜레스토럴 우리 몸에 좋은 콜레스토럴이죠 HDL 이 콜레스토럴 수치를 적어서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스토릭 BP 블러드 프레셔 혈압입니다 위에다가는 높은 혈압 위혈압의 수치를 적으시고 그 다음에 다이어스토릭 BP에는 낮은 혈압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고혈압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느냐 받지 않고 있느냐 그래서 YES 또는 NO 그래서 안 받고 있으면 AND NO죠 그 다음에 받고 있으면 YES Y를 주시면 됩니다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Y를 쓰시다가 체크하셔야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다이아비티스라고 써있죠 바로 당뇨 치료를 받고 있느냐 당뇨를 받고 있느냐 없으면 AND NO 당뇨가 있으시면 Y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모커라고 써있죠 바로 뭐죠 그쵸 담배를 피냐 안 피냐 이거 적은거죠 담배를 피는 분이면 YES 담배를 피지 않으면 NO 라고 쓰시면 됩니다 거기까지 쓰시고 나서 저희 밑에 Calculate 계산하는 버튼을 딱 눌러 보십시오 누르면 바로 위에 수치가 딱 나옵니다 몇 프로가 나오셨나요 보통 이제 건강하신 분들은 5% 미만으로 많이 나오고요 물론 뭐 위험한 분들은 10%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준을 어디까지 잡느냐 보통 이 기준을 통해서 저는요 10% 아래로 나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0%가 넘어간다면 리스크가 좀 꽤 있는 거로 보셔야 되고요 10%가 넘어가시는 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혈관에 좋은 여러가지 영양소도 좀 챙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혈관 관리를 위해서 적극적인 식이요법도 하셔야 되고요 또 의사와 상의해서 필요하면 아스피린 같은거 요즘에 100ml짜리 많이 드시잖아요 혈전 예방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퍼센트를 보시고 10%가 넘어가는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정말 10년 후에 내 혈관 건강이 나빠질 수 있는 위험률을 개선하는 재미있는 사이트 소개해 드렸고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한번 꼭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본인의 위험률을 아셔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혈관 건강 관리하셔서 건강한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